야, 종로 진짜 오랜만에 걷는다. 이제 종로 2가, 여기가 종로 1가. 형 왔다. 진짜 저기 써있네 실버 형. 맞아. 기가 막히지? 야, 써있다, 야. 야, 여기 허리가 진짜 많네. 야, 이거 봐. 오늘 뭐 하나 보자. 오늘 하는 게 뭐야? 오늘은 며칠이야. 오늘은 10일 이걸로 사랑해줄 거야. 오, 되게 야한 거다. 야한 거야? 오, 예.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어. 야, 이건 뭐, 이거 봐야 되잖아. 이거 운명이잖아, 어쩔 수 없잖아.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. 이거 봐야겠네, 이거. 오, 사랑해줄 거야. 야, 김수영 연출 이거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. 지금 얼마야? 2천 원이죠? 아, 매표는 지금 안 하네. 아, 40원부터 매표 한대요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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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왜, 왜? 야. 왜? 야, 50세 이상 어르신만 2천 원이고, 야. 야, 우리 진짜. 야, 7천 원이야. 야, 7천 원이야. 7천 원이네. 일반 7천 원. 아, 형. 아니, 너는 뭐라는 거야? 어? 어? 나 이거 다 2천 원인 이거. 55세. 55세 이상만 2천. 아니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희는 얼마예요, 저희는?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하여튼 더럽게 아는 척 하더라니까. 그거 형, 이번에 다 알 수 없는 게 아까 내가 오면서 근데 좀 이상한 걸 느꼈었거든. 아니, 나는 이게 그냥 다 2천 원인 줄 알았어. 야, 여기까지 왜 걸어온 거야? 아, 내가 약간 느낌이. 오면 내내 잔소를 돋고 씨. 형. 형, 여기 그래도 공원 있다, 이리 와. 이리 와, 여기 잔디 공원 잤어. 야, 여기 좀 눕자. 야, 이거 공원까지. 여기 이게 서운 건데? 야, 여기 기가 막힌다. 야, 여기 기가 막히지 않아요? 아, 여기가 옛날에. 야, 여기 보면 스위스야. 이거 뭐. 뭐? 야, 하늘이 오늘 얼마나 좋냐. 너 하늘 본 적 있냐, 봐봐. 야, 형도님 뭐하고 있을까? 걔 누워있지.